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랜덤 스티커 60종을 샀어요. 가격은 2-3천원 정도 되어서 좀 저렴한 금액을 구매했는데 일단은 좀 작네요. 제 생각보다 크기가 작아서 저렴한 거겠죠? 그래도 디자인은 다이소 스티커에서 한 이 정도 사이즈에 이렇게 하면 다이소 스티커가 한 1,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4장. 10장이면 게이덕 아닌가? 일단 랜덤이랑 하트, 초밥, 강아지, 포키, 사람, 중국 스티커, 병원놀이 아닌가? 미술? 그 다음에 A, B, C 스티커. 쓸데없는 우유 스티커지만 자판기 스티커. 너무 귀엽네. 그리고 민돌이. 일단 다 홀로그림이라서 너무 예쁜데요? 병아리. 어..먹을 거. 이렇게 해서 한..잠정도. 한 팩? 끝났고? 4팩 정도 왔죠? 이렇게 갯수는 최저하게 하는데? 한참에 하나씩 다 뜯어볼게요. 같은 거 동봉이 온다는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보면서 이거 사이에서 중봉이 많지 않기 때문에 15일이니까. 중봉이 많이 없더라고. 그..어.. 공부 없단 말이야. 분명히 믿고 있는데? 토끼. 토끼. 토끼 버전 2. 토끼 버전 3. 얘는 토끼 예술이지로 왔나보다. 토끼 버전 4. 토끼 버전 4. 토끼 버전 4. 토끼 버전 8. 사람. 토끼 버전 9. 이렇게 왔네. 예쁘다. 홀로그림 좋아. 그리고 얘도 토끼. 다 토끼 위주로 왔네? 근데 이거 너무 귀엽다. 공돌이랑 토끼는 진짜. 홀로그림 대박이야. 너무 예쁜데? 그쵸. 그리고 아보카도. 토끼 고양이? 강아지? 강아지인 것 같죠? 강아지? 얘도 강아지. 토끼. 여자. 소녀소녀한 느낌. 이것도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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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엄청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하지. 토끼. 여자. 레이커리. 토끼. 토끼. 이것도 토끼. 코 bay. 디디따. comforting. dataset. 상 registry grey. 피ствеiennan's recent mostrar 많이 없었군요. 구성은 가득ravos tips. DANIELLE SMALLER. 도끼네? 20장 1 2 3 4 5 6 30장 40피스도 안 나 1 3 5 6 40피스였나보네 50피스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40장 40피스의 금액은 3,000원 안팎이에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그래도 완전 득템이지 않나요? 이걸로 여러분들 꾸미는 거 보여 드리면 까무라지게 놀랄 것 같은데 제가 스티커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작위로 많이 샀어요 근데 오는데 몇 달 걸렸어? 너무 오래 걸렸고요 이걸로 일단 예쁘게 홀로그램으로 열심히 꾸려볼게요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또 귀여운 스티커 많이 소개해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